오 추염한다 오오 병주에 왜 왜 오, I thought you were wearing like home hair 오 how did you change your pants? 아, really? you brought? 오, no, I have hair 오, 뭐야 해피 발렌타인데이 와 주에 해피 발렌타인데이 아이고, 귀여워 꽃다발은 못 샀어 200년이야 꽃다발 와 꽃다발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받았어요 와, 고마워 주에 해, 조심해, 가시 있어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가시? 와, 고마워 저희 축제 도시 왔어요 발렌타인데이라서 뭔가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안젤리나 파리스에서 먹어볼까 해요 여기 저희 엔더테이너가 있어서 1 플러스 1이 되죠 일단 음식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왔습니다 이거 좀 이거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더 맛있어 보이긴 하네 맛은 안받지 다 먹고 나왔습니다 114리얼레스 한 37,000원 정도? 월드컵이 이제 곧 있을 거라고 이런 거 만들어 놨나? 똥 싸나 봐 벌써 똥 싼는데 이미 와, 집에 가려고 내려왔는데 제 차 옆에 서 있는 차 좀 보세요 우와 우와 엄청 커 진짜 엄청 크다 우와 봐봐 저 차가 SUV이 좀 큰 건데 그거랑 높이가 똑같아 이게 이게 SUV야? 아니면 그냥 뭐야? 우와 이게 뭐래? 우와 동치 장난 아니다 바퀴 크기 봐봐 우와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뒤도 봐봐야지 우와 우와 번호 봐봐 번호 7740 우와 대박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주엄마 어 뿅 뿅